우리 동네 동점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통령은 왜 격노했을까? 한겨레 프리즘 격노 성격의 장단점 분석, 유능한 인재들이 떠난다. 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윤홍준표 안 가리고 때린다. 개딸 닮아가는 한동훈 팬덤 극한 표현 팬덤의 실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해주세요.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최근 조타이레놀은 당을 나가라는 문자폭탄에 시달렸는데요. 지난달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거절하자 조 의원은 타이레놀 두 알 먹고라도 만났어야 했다고 지적했는데 이후 비난성 문자가 쏟아진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징계해달라는 글이 수십 개 올라왔는데 홍 시장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하자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팬카페 위드훈이 회원들은 팬카페 게시판에 홍 시장 징계 요청 글을 올린 뒤 인증샷을 서로 공유하면서 집단 행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대 깨문문제인 지지자, 개따리 제명 지지자 등 야권에서 나타났던 정치인 팬덤의 병리적 현상이 여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의 집단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친윤계 의원은 우리편 맹목적 지지, 반대편 집단 린치는 초기 개딸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지지자의 주된 활동 무대는 팬카페 위드훈이다. 위드훈이 가입 회원은 23일 현재 약 7만 1,500명으로 한 달 전 3만 명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을 훈이님 훈이 위원장으로, 자신들은 남성은 훈붕이 여성은 훈붕순이라 칭합니다. 최근 이들은 당원 가입 인증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총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600여 명이 당원 가입을 했다며 인증글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 대표 선출 규정은 현재 당원 100%인데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것을 대비하겠다는 취지이며 이들은 당원 가입은 훈이님에게 최고의 선물 전당대회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잠재적 경쟁자나 그의 전당대회 출마를 비판하는 정치인은 표적 대상이 되는데요. EDC 인사이드의 한동훈 갤러리에는 대빵 댓글 방어이라는 글이 하루에도 여러 개 올라왔다가 30분에서 1시간 만에 삭제되곤 합니다. 정치기사 링크를 거는 좌표 찍기를 한 뒤 댓글이 달리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빵 글을 없애는 식입니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빵글에 걸린 더 빨리 나가라 친윤 공세에 윤찐득이들이 홍준표 맞불이란 기사에는 30분 만에 늙은 세자 홍준표는 탈당하라는 식의 비난 댓글 90여 개가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유난 갈등에 맞상대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들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동훈 갤러리는 지난 20일 갤러리의 모든 구성원은 선거기간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방해한 윤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자진 탈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온라인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팬카페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정치인 팬덤 현상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팬덤의 성장과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정치 전문가의 입장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팬덤 현상은 정치 참여를 촉진합니다. 열정적인 지지자들은 당원 가입, 선거 참여,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의는 전반적인 정치 참여율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팬덤은 정당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원 수 증가와 적극적인 참여는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은 선거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는 자발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며 지지 후보에게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팬덤은 종종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나타나며 이는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모든 행동을 옹호하고 반대 의견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팬덤은 종종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논의와 토론을 극단화하고 상호 이해와 타협을 어렵게 만들며 팬덤 현상은 정당 내의 파벌을 형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는 내부 갈등을 증대시키고 정당의 단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지지자들과 다른 당원들 간의 갈등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팬덤의 영향으로 특정 정치인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정당의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의는 정당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팬덤의 과도한 행동과 언행은 대중에게 정치적 불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팬덤이 폭력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 이는 전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팬덤 현상이 민주적 절차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태도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팬덤 현상은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목적 지지와 극단화, 정당 내 분열, 그리고 공공의 신뢰 손상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인과 정당은 팬덤의 열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민주적 절차와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팬덤이 건강한 정치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